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떡국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의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해당 후보자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과 가족 등 65명에게 모두 150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 선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3.8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북에서는 경찰 고발 2건과 수사 의뢰 2건, 경고 등 행정처분 11건 등 모두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